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산림문화휴양시설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손님 맞이해 나섰습니다. 지난 대미샘자연휴양림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추첨제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합니다. 7, 8월 여름 성수기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은 한지부채특별전시회를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여름방학기간에 아파와 부채 만들기 체험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완주 대하수목원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숲의 중요성을 배우는 산림문화체험교실을 8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산림문화휴양시설에서 방문객들이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과 환경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결이 불elleürlich 상당히는 북 więcej 시청자들에게는 남성세 방문객이터가 강의실의 전환Dis구를 사용 whip으로